유아용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천, 바늘, 실까지 한 번에 판매하는데요. 실제 엄마 김상혜씨가 필요했던 것을 팔기 시작한 게 창업이 되었습니다. 저도 이제 새아이의 엄마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특별하고 아기한테 좀 귀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른 엄마들도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. 조카에게 줄 베넷저거리를 만들며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한 것이 창업의 아이디어가 된 거죠.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전국의 엄마들이 주문을 할 정도. 이게 다 오늘 하루 주문량이라고 하는데요. 매출이 궁금해집니다. 1년도 아닌 한 달 매출이 억대라뇨? 특별한 비결이 분명 있겠죠? 김상혜 주부가 판매하는 DIY 키트엔 천 한 조각도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. 재단에서 오바루코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면 만들기도 쉽지만 실패할 확률도 적거든요. 원단의 올 폴림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은 먼저 끝내는 후 보내주니 엄마들이 좋아할 만하죠. 그런데 이번엔 사진찍기에 나선 사장님.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사진으로 저희가 설명서를 제작하고 있어요. 처음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자르는 선에 바느질 위치까지 표시하는 이 섬세함. 초보자도 설명서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것. 모두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사진으로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한 땀 한 땀의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동영상까지 제작했답니다.